안녕 머클리 자 이번 영상은 언박싱 영상으로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 폰 언박싱 영상은 저의 개인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쯤에 아마 작년 초쯤인가 그때도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핸드폰 언박싱을 찍어보는데 이번에 노트 10이 공개가 되고 DP 매장에 가보니까 정말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계를 수령하고 마침 저녁쯤에 개통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언박싱을 찍기로 했어요 최대한 천천히 열어볼 테니까 이 영상을 좀 길게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번에는 두 가지의 버전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냥 노트 10이랑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10이 기존의 노트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나온거고 플러스는 좀 크게 나온건데 저는 플러스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밀봉 스티커가 붙어있구요 뒤쪽에는 이렇게 핸드폰 설명이 나와있고 뒤쪽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응 플러스 5G 노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오지로만 먼저 나왔더라구요 한번 뒤쪽 한번 읽어볼께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뭐 오지 네트워크라고 써있고 영어로 써있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할지 모르겠지만 다이나믹 아몰레드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 카메라 카메라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와이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데프 비전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데프 비전은 아마 플러스에만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듀얼 픽셀 뭐 셀피 카메라 전면 카메라겠죠 12기가 램이고 그리고 용량은 512로 구매를 했습니다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무선 배터리 공유가 가능하고 IP68 워터 더스트 뭐 방진방수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달려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색상은 아우라 글로우 색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앞에 펜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색상마다 펜 색깔 박스에 있는 펜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우라 글로우는 펜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이렇게 파란색 펜이 박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을 같이 해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그 언박싱 영상 찍었을 때도 이 구도였죠 되게 오랜만이네요 항상 그렇지만 핸드폰 오픈할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손 조심 지금 스티커를 칼로 뜯었고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열면은 폰이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조심해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다른 언박싱 영상을 봐서 그런지 안에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일단은 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매뉴얼이라던가 뭐 그런 책자가 여기 들어 있을 거예요 바로 열자마자 이렇게 폰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실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오 오 오 오 오 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아우라 글로우입니다. 이번에 거의 메인 컬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이제 좀 실버 색상인데 이게 빛을 비출 때마다 무지갯빛 홀로그램처럼 누가 말하기로는 CD 뒷면 같다고 하는데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줄 알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좀 난해하다 싶었는데 근데 계속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갤럭시도 실버 색상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아우라 글로우라는 색깔은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엔 카메라가 이렇게 세로로 달려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있고 아마 그 Depth Vision 카메라가 이 옆에 점일 거예요. 앞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돼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여기 가운데 점처럼 나있어요. 근데 플러스라고는 하지만 되게 슬림하거든요. 옆에 이렇게 슬림하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폰을 켜보기 전에 잠시 옆에다 두고 언박싱이니까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조심스럽게 놓고 나중에 여기서 찍을 때 이 책상 위에다가 뭐 좀 깔아야겠어요. 지금 소리가 되게 나뭇이다 보니까 잘못 넣으면 좀 크게 울리더라고요. 마이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커버가 돼있고 열어보면은 보세요. 이거는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이 들어있네요. 이어폰 그리고 충전기 충전 콘센트가 들어있고 이번에 노트10이 거의 20분만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초고속 충전기를 따로 판다고 해서 근데 이것도 빨리 충전이 되겠지만 별매로 파는 그런 충전기를 사면은 거의 20분 정도 20분 대 시간대로 완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조그만한 종이 박스로 되어있는데 여기 볼까 아마 USB에 연결하는 젠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또 들어있긴 한데 박스안에 또 조그만한 박스같은게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열어보면 이게 아마 노트에 들어있는 펜을 교환하는 그 펜쪽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대로 껴놓고 여기는 케이블 선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는 USB-C 타입 케이블 선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AKG 이어폰 그동안 갤럭시 폰을 쓰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안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것도 아이폰처럼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충전기 라인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되게 아쉽네요. 아무래도 기계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하지만 이어폰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 삼성 번드 이어폰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귀 안속까지 들어가는 그 이어폰이 음악 들을 때 더 저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느낌이 좋아서 근데 재미있게도 이어폰 마지막 부분이 이 충전기처럼 C타입 단자로 되어 있어요. 젠더가 따로 안... 변환 젠더라든가 그런 게 따로 안 들어있고 아예 이어폰 눈 끝쪽이 C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 사전예약이 갤럭시 PC랑 그리고 뭐 충전패든이 게임패드 같은 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계를 잘 피부 때문에 시계를 못 차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전... 무선 충전패드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마 갤럭시 버즈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갤럭시 버즈도 하나 구매를 하려고요. 이어폰도 되게 좋긴 한데 근데 무선 이어폰이 확실히 운동하거나 그럴 때 되게 편해가지고 음... 그리고 처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안쪽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돌직한 박스가 나와요. 이게 삼성이라고 써있고 뒤쪽에는 핸드폰에 유심을 뺄 수 있는 핀이 들어있어요. 유심을 유심 꼽는 그 슬롯을 뺄 수 있는 언제부턴가 갤럭시를 구매하면 이렇게 고맙게도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이건 젤리 케이스인데 노트라서 그런지 꽤 끔찍끔찍하네요. 젤리 케이스 그리고 여기는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썼던 폰에서 이동을 데이터를 이동해주는 그런 설명서도 들어있고요. 대충 주의사항이라던가 구성 설명 이렇게 돼있는 설명서예요.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자 그럼 폰을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볼까요? 지금 아직 여름이라 그런지 바깥은 이제 저녁 날씨는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영상 찍으려고 창문이랑 방문을 다 닫으니까 엄청 덥네요. 지금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길게 찍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영롱한 색깔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우라 글로우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무지개빛 근데 조명이 어떤 거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미 필름이 기본적으로 붙어있어요. 리본 이 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필름을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소리 괜찮네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펜이 있어요. 한번 탈깍 누르면 펜이 나오네요. 펜이 진짜로 파란색이에요. 아우라 아우라 글로우는 색깔이 좀 애매하니까 파란색으로 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아우라 글로우랑 그리고 블루랑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510이 510이는 블루가 없어가지고 펜 진짜 예쁘네요. 노트를 안 써본 지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펭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보통 갤럭시가 이쪽에 볼륨 버튼이 있고 이쪽에 픽스비 버튼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오른쪽 측면이 버튼이 다 없어요. 버튼은 이렇게 두 개만 볼륨이랑 전원 버튼 알고보니까 이 전원 버튼이 픽스비랑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유심을 끼지 않았는데 삼성 갤럭시 노트 5G 플러스 핸드폰이 켜지고 있고 더 쉽게 갤럭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줄게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살짝만 줄여볼게요. 처음에는 항상 이런 이런 계속하려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화면이 전체를 다 꽉 차게 됐네요. 굉장히 얇아졌어요. 더 넓어지고 전박이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네요. 그렇게 꽤 오래 걸리네요. 소리가 너무 커서 무음으로 해놨고요. 자 이제 기본 화면 이렇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배경화면 있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어플이 다 깔려있어요. 살짝 올리면 전체 어플을 볼 수가 있고 크게 지난 갤럭시들이랑은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유심을 끼고 유심을 끼고 데이터를 다 옮긴 다음에 이제 어플도 하나하나 씩 다 깔아야겠죠. 빅스비도 있고 카메라도 카메라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원 더 가깝게 더 멀리 이렇게 세 가지 화각으로 찍을 수가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구요. 라이브 포커스라는 게 생겼는데 뒷배경이 흐려진 아웃포커싱 있잖아요. 그게 원래 사진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엔 동영상에도 그런 기능이 생겼대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뒷배경을 날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나 봐요. 오 이거 멋있다. 되게 좀 빈티지한 옛날 TV 느낌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다 들어있고 카메라 기능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되게 좋네요. 네 아까 찍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과열돼가지고 꽂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잠깐 촬영을 중지하고 카메라를 좀 시키는 동안 핸드폰 설정도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도 옮기고 여기 이렇게 지문 인식 칸이 됐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잠금이 풀려요. 그래서 테마도 다 블랙으로 바꾸고 아직 어플들이 좀 정리할 게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언박싱 위주의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봉기 정도로만 끝내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시간 날 때 기회가 되면 사전 예약 사은품 받으면 그것도 찍을 수 있으면 같이 찍으면서 핸드폰도 좀 써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큰 노트인데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가 더 설레는 마음에 영상 녹음을 제대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오글리 안녕 다음 영상에서